스위치로 캐느라 동시에 우리 차단대를 참격을 차단을 해 보겠습니다 내리면 또 올라가고 중심을 맞추면 다시 차단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 양옆으로 회절이 돼서 오는 자기장 때문에 차단율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한격을 했을 때 중심에 있을 때 정상적인 차단율입니다 두격을 차단합니다 두격을 했을 때는 차단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 개발 차단을 두격 보다 더 많은 차단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MC161 코발트 핫금 시트입니다 자기장전용 차단제입니다 자 이상 다시 차단제를 다 빼게 되면 수분기들이 모터에서 나오면 자기장이 4.5mg 이상 나오게 됩니다 지켜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